지난주에 우리 진짜 재밌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것을 보여 드릴게요 오! 뜨거워! 진짜 뜨거워! 파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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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맑 crit! 물! 이번주는 저번주와 다른 활동을 할거에요. 여러분은 배고플 때 어떡하십니까? 오 맛있겠다! 앙!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게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빵을 나눠주는거에요. 어디서? 제인앤핀치에서 언제? 교회에서 점심 먹고나서 Come join us! 자! 나도 찍으면 안내! 안내! 찍고 싶어요! 헐!